Q. 강정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Q. 강정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강정마을 지키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나 평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왔고요. 빨리 나와서 백배도 같이 하고 네 마음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아마 이 전 우주를 흔들 거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구속하지도 않아야 될 상황인데도 이래 구속소 하는 거 이게 법입니까? 정인아 사랑한다. 가서 보니까 얼굴도 좋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주 못 가서 미안하고 여기에서 기다리면서 이겨내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이기는 싸움하게. 그래서 만약 경찰들이 나오면 급해지지 마시고 전부이 이쪽에 모여서 시끄러움을 짜서 길바닥에 쓰는 힘이 많이 있더라도 모든 언론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통화롭게 정말 폭력적으로 우리가 그러나 결렬하게 아 유기야 너 가고 나서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없어서 이제 내 혼자 힘들다. 빨리 나와서 다시 같이 힘차게 해군기지 막아내고 또 잔잔하자. 정말 보고 싶다. 화이팅! 화이팅! 미야 언니 영호 삼촌이랑 영사민삼촌이랑 김아진이랑 그 다음에 윤미랑 또 어머니랑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주민들을 탄압하고 정정적인 주민들이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형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찰 병력까지 지금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들의 규탄 형님, 형님 눈웃음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빨리 나와서 형님 그 큰 키로 강정 꼭 지켜냅시다. 형님 꼭 나오세요. 파이팅!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푹 쉬고 안에서 펼치찍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다시 챙겨가지고 말씀을 가면 좋겠어요. 주민! 우리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강력히 저지해서 해군기지를 막고 같이 교수소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저지하고 계속 여기서 한가할 겁니다. 거기 있는 동안 몸 건강히 조회하시고 대략다! 대략다! 기름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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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군기지! 절사한제! 혜군기지! 절사한제! 혜군기지! 절사한제! 세계의 평화는 강정국사! 강정 주민들은 순박합니다. 지금까지 설천 4백년동안 450년동안 농사에 매진해왔고 우리 강정마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매진해온 단지 그 죄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번 비율이 Sid twins! 아멘! 너는 거 dust할 수 있어! 난을당해! 허! 우렀아아! 아유! 내게! 네게! Nein! 내게! 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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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우 ! 오늘은이 다 관한实에 identally 님은 당헤되어 오우 FO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ução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